직수야 내 말 들려? 네 더 뒤로 가봐 더 뒤로 더 뒤로 방송 테스트합니다 라이브 방송입니다 라이브 방송 테스트합니다 여기는 서해 앞바다인데요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는 이렇게 저희가 바다 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한번 방송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우산 쓰신 분 우산 쓰신 분 문 앞에서 나오세요 문 앞에서 나오세요 위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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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님 잘 들리십니까? 네 잘 들리려고 하네요 녹음파일 방송 한번 보보겠습니다 녹음파일 방송에 잠이 떴구요 사용해서 보디오를 켜고 사운드 원 50m 넘습니다 여기는 감사합니다 잘 들려? 잘 들려요? 잘 들려요? 테러 카메라 산 쪽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선을 날려서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를 하구요 여기 동승 의사가 서 있습니다 숲속에서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숲속에서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뱀이야 뱀 뱀 뱀 뱀 뱀 비서가 뱀 비서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10m 들려주이죠? 여기 10m 아 1, 2, 3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뱀이 있어가지고 무섭습니다 여기로 가기가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는 경북 황간 쪽입니다 황간의 하천 하천입니다 물소리도 나오고 차소리도 나오고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제가 한번 스피커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여기 있구요 30미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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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ison 방송 테스트 중입니다. 잘 들리시면 거기서 한 번 앉아주세요. 오케이 잘 들리시고 자 조금 더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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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여기까지 테스트를 좀 하시고 여기는 이제 소화천 다리 위 이 정도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